위치 위치 또? 또? 그니까 어떤거 또 뭐있어? 왜요 왜요 또 또 영원아 또 뭐있어 훙 또 이현아 또 뭐있니 다 필요없습니다 다 필요없고 관계대문사는 that who which what 얘네들 관계사도 우리 되게 괴롭힌 놈들이잖아 그치 진짜 괴롭히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를 되게 괴롭게 하는 놈들 얘네들 다들 사가지들이에요 몇가지다? 몇가지다? 네 4가지에요 총 몇가지야? 4가지 딱 4가지 밖에 없어요 관계부사 또 우리를 괴롭힌 놈이잖아 몇가지야? 4가지에요 관계부사도 몇가지다? 뭐뭐있을까? 불러보세요 관계부사 뭐뭐있을까? 얘네 똑같은 것들? 아니야 전혀 다른 것들여야지 관계부사 뭐뭐 있을까요? when when where where 또? 불러라 why why 또? how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해 되니? 관계대문사 몇가지? 4가지 관계부사 몇가지? 4가지 됐죠? 전부 다 4가지에요 일단 그렇게만 봅시다 그러면 who는 이제 우리 이정도는 여기 이정도까지는 좀 공부를 했으니까 who는 뭘 나타내니? 사람 위치는? 사물 됐은? 뭐? 사람? 사물 둘 다 보통 근데 이정도까지만 하고 관계대문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답답해집니다 what은 뭐하는 놈일까요? 그러면 what은 뭐하는 놈일까? 어? 저게 제일 제일 난감하지? 네 저게 제일 난감한 놈이야 실제 얘 혼자 진짜 난감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 혼자 그냥 또라이입니다 자 뭐라고? 또라이예요 어 혼자 또라이예요 실제 얘 혼자 또라이예요 그래서 좀 이따 또라이는 따로 볼거에요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 봅니다 근데 이 세가지를 보는데 넷 후 위치는 일단 똑같아요 그냥 그냥 똑같애 다만 사람이냐 사물이냐의 차이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요 알겠지? 자 그 다음 격 변화를 한번 봐볼까? 어? 격 무슨 격 무슨 격이니? 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되면서 자 후 해보자 후 불러봐 얘 주격이니까 아니 뭐하겠어 주격 그리고 소유격 그 다음 목적격 그 다음 소유되명사 하겠지? 자 불러봐 후 후 후슬 그 다음 훈 얘는 자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잖아 사람이야 히랑 똑같애 불러봐 히 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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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구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위치의 소유격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봐봐 학교가는데 펜 펜 없으면 어떻게 하니? 빌려요 누구한테 있는 놈한테 그렇지 자 얘가 소유격이 따로 없어요 위치는 어떻게 할까 빌려요 누구한테 후한테 빌립니다 뭘까요 후즈 위치의 소유격은 후즈다 얘는 뭘까요 아니고 있어요 얘는 목적격 뭘까요 얘 똑같습니다 얘 사물이네 뭘까요 잇 잇 소유격 불러 잇 잇 잇 잇 잇 아이고 다 테스트 받죠 잇 잇 없어요 그렇지 불러 위치 없어요 됐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관계대 분사 몇 가지 다 쌤 보세요 관계사 몇 가지 4가지 뭐 뭐 했어 불러 뭐하냐 다시 4가지 뭐 있어 불러 자 보고 불러 시작 쌤 보세요 자 뭐뭐 있어 관계 부사 뭐뭐 있을까 자 보고 불러 뭐 후 아니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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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와 와이가 저기까지 끼어들었구나 아 쌤 봐봐 뭐라고 뭐뭐 있어 관계 부사 따라해보죠 장방시 따라해봐 뭔지 몰라 따라해봐 장방시 장방시 이게 뭐라고 장방시 장방시 됐어요 반할 거예요 자 어쨌든 장방시 뭐냐면 장소 방법 시간 이유야 됐니 고단 것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야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됐니 자 얘는 몰랐다니까 시간 얘는 장소 얘는 이유 얘는 방법 장방시 됐니 접속사에서 하나가 없는 접속사에서 하나가 없는 하나가 없는 거 자 이거는 그냥 서당계 3년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게 막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한 거야 어디서 뭔가를 막 들어가지고 잘 보세요 그러지 말고 우린 좀 제대로 제대로 정리를 좀 합시다 관계대명사가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에서 관계가 무슨 말이야 관계 관계가 무슨 말일까 관계를 지어주는거 그게 뭡니까 이어주는거 그니까 뭐냐고 관계를 지어준거 뭘 관계를 지어줄까 앞에 분당이랑 뒤에 분당 맞아요 영어는 뭐기 때문에 영어는 뭐라구 했었어 이미 처음부터 영어는 무조건 뭐다 주어동사 자 따라하세요 영어는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영어가 뭐야? 영어는 무조건 주어동사라고. 그게 기준이에요. 관계를 지어준다. 뭘 관계를 지어줘?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관계를 지어준다. 이거 뭐야? 접속사. 이거 뭐였어? 아까 접속사였지. 이해 되니? 관계대명사에서 관계가 무슨 말일까? 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방금 했잖아요. 관계가 무슨 말이야?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니?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라는 뜻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슨 말이다? 다시 무슨 말이다?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어져. 뭘? 어떤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 문장 연결하지. 그치? 그리고 대명사는 뭐니? 대명사는 무슨 말이야? 대신할 대자잖아. 큰 대 아니에요. 큰 명사 아닙니다. 명사를 대신하동이잖아. 결국 뭐야? 명사 대신하동이래. 결국 뭐니? 대명사는. 결국 명사예요. 명사 대신하동이래. 결국 명사야.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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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나오네요. 바로?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 주목. 주목과 전목이라고. 그것밖에 없다고요. 제발 그것만 하면 끝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압축시켜놨잖아. 그치? 자 대명사 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해? 주목과 전목의 역할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관계대명사의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란 말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하고 주목과 전목의 역할을 합니다. 됐니? 이제 정의를 봤으니까 이게 그러면 실제 문장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한번 봐보자. 자 문장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누나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자 I like 서련이에요. 술 아니야. 제발 이런 거 오해하지 말라고요. 선생님 술 좋아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자 I like 서련이에요. 자 좀 부담스러운가? 크기가? 어 이 정도가 낫겠다. 내가 서련이를 좋아한데 그녀가 기타를 칩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접속사 필요하겠지.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사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엔드를 쓸 겁니다. 불러봐. 그 다음 마술입니다. 자 이렇게 됐지? 됐죠? 여기 보니까 주어동사, 접속사, 그리고 주어동사 아가 요리 형태네. 그치? 두 문장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딱 보아하니 이게 눈에 띕니다. 뭐야? 엔드는 뭐니? 접속사. 시는? 명사. 시는? 시의 품사가 뭐냐고? 명사. 대명사. I, you, he, she, it. 얘네 뭐야? 대명사. 얘네 뭐야? 대명사. 대명사잖아. 대신 했은 놈. 걔라고 말하잖아. 그거 아예 그녀가 이렇게 말하잖아. 이름이 있을 텐데 너라고 한단 말이야. 이름이 있을 텐데 너를 대신 그 뭐야? 어? 태용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너라고 물는 거잖아. 그치? 물은 흘리지 말고 말이세요. 물은 대고 새고 있냐?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것인데 질문을 하네. 자 I, you, he, she, it. 다 뭐다? 대명사. 되니? 그제요. 접속사와 대명사. 어? 접속사, 대명사. 합해서 뭐라고 쓰였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뭐라고 같다고? 관계대명사 같다고 했지. 후, 위치, 대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스는 안 쓸 겁니다. 대스는 안 쓸 거예요. 대스는 그냥 후 쓸 자리에 대 쓰면 돼요. 알겠지? 자 얘는 그럼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통째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후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불러봐 그 다음. 플레이스. 플레이스. 서비스. 됐나?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대명사 후가 됐습니다. and, she가. 이해되니? 자 이 문장 어디에서 끊을까요? 자 위에 거는 어디서 끊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접속사 앞에서. 접속사 앞에서 라고 따라하세요. 접속사 앞에서. 접속사. 관계대명사 앞에서. 관계대명사 앞에서. 그렇게만 하세요. 앞에 있는 단어 이거는 수없이 많은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얘 앞에서 끊을 거야. 됐지? 얘는 어디서 끊을까요? 후. 관계대명사. 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후 앞에서 하면 돼요. 자 후 앞에서 끊으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끊는단 말이야.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뭐야? 후. 후가 주어는. 왜 이 안에가 쉬가 들어있잖아. 이해되니? 후. 플레이스가 동사. 되니? 되니?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했니? 후가. 대명사. 후가 무슨 역할을 했어?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냐. 얘가 관계대명사고 정체가. 무슨 역할을 했냐고. 대명사. 명사. 주어. 자 문장과 문장. 문장이 뭐라고 했으세요? 아까 전에. 저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장이 뭐다? 주어 동사. 같은 말 또 뭐가 있다? 절. 절. 됐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뭐 했어요? 얘가? 연결했어요. 그치. 접수 역할을 했으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역할까지 했니? 대명사. 주어 역할을 했네. 자 문장 연결하고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보세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수 앞에서 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연결하고 주목보 정보 역할을. 주어 역할을 했네요. 이해 되니? 이게 가장 주요한 개념입니다. 됐죠? 자 요게 일단 하나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르게 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문장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접수 단계에 거치지 않을 거예요. 접수 단계에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이해 보니까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된 거 하나 찾아보세요. 뭘까? 공통된 대상이 뭐뭐 있니? 서련이랑 시가 있네. 그치? 그 중에서 뭐가 관계대명사로 변했을까? 서련하고 시 중에서. 왜? 서련은 품사가 뭐고 시는 품사가 뭐니? 서련이 있는 명사지. 이름이잖아. 시는 품사가 뭐니? 대명사지. 자 둘 중에 명사랑 대명사 중에 어떤 게 관계대명사로 될까? 대명사와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대명사니까. 이해 되니? 얘가 뭘로 변했어? 얘가 뭘로 변했어? 후로 변했어요. 한방에 직접 간다면. 되니? 자 두 개 공통적인 거 찾아보세요. 서련이랑 헐. 자 뭐가 뭘로 갈까요? 뭘로 변할까요? 허리. 허리 뭘로 변할까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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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 분석해보자. 주어. 동사. 얘는 뭐야?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면. 목적어면 무슨격일까? 목적격. 목적어면 무슨격이야? 목적격. 서련이랑 후에 목적격이 뭐니? 후에 목적격은 뭐야? 어? whom이지? 얘가 뭘로 변해? whom으로 변해야 돼요. 이해 됐나? 자 그리고. I like 서련. top, 맷, whom 하면 되나? 왜? whom을. whom을. 어디로 가져가? tom 앞으로. tom 앞으로 가져가야겠지. 왜? 저 문장 살려야 돼. 연결해줘야 되니까. 왜? 관계대 미사는 뭐였다? 연결. 따라합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다시. 관계대 미사는 뭐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뒷문장이 어디? 정확하게 말하면 뒷문장이 어디야? 맨 앞쪽이겠지. 문장 사이가 아니에요. 얘는. 뒷문장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얘가 뒷문장이 맨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해 됐죠? 불러보자. 알락사령. 훔. 훔.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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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됐니? 자. 여기 관계대 미사 어디 있니? 훔. 관계대 미사. 훔. 자. 주어. 동사. 목적. 됐죠? 여기 주어 어딨어? 삼. 탐이 주어네. 동사? 넷. 얘는? 목적. 목적. 어? 목적인데 왜 앞에 있어? 넷. 관계대 미사.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됐죠? 이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포모 앞에서. 포모 앞에서 끊어야겠지. 이해 되니? 자 3번 갑니다. 맨 처음에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어떤 거를 관계해요? 똑같은 대상 찾아야겠지. 뭐뭐 불러봐. 서련이랑 시. 자 서련이랑 시. 됐죠? 서련이랑 시. 뭐가 뭘로 변할까?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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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후로. 주어니까 후로 변해야겠지. 되니? 자 불러보세요. 자 서련이 스프리티. 후. 플레이스. 더. 기타. 됐나? 됐나?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슨 개념이 등장하냐면. 아 그냥 올릴걸. 괜히 일이 많아졌다. 자 보세요. 아까 두 개를 동그라미를 했었지. 그 중에 이게 대명사는 뭐가 되는 놈이었어? 뭐가 되는 놈이야. 대명사가 뭐로 됐냐고. 대명사는 뭘로 변했어? 관계대명사를 변했죠. 같은 대상 중에 얘. 얘는 그럼 뭐하는 놈일까? 얘는 뭐하는 놈일까요? 자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앞에 나온 놈이란 뜻입니다. 앞에 나온 놈. 뭐라고 부를까요? 앞에 나온 놈. 착한 일을 하는 놈이 아니라 앞에 나온 놈.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앞에 나오는 놈이야. 앞에 나오는 명사예요. 되니? 착한 일을 하는 놈 아니라고 했어요. 뭐 앞에 나와?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요. 이해되니? 얘가 선행사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문장에 선행사 어딨니? 이 문장에 선행사 어딨어? 설. 선행사. 술 아니야. 아 그러지마. 쌤 너 집에 가서 엄마 이거 봐. 선생님 이렇게 적어줬어. 안 돼. 자. 설연이. 얘가 뭐야? 선행사네. 그치? 선행사가 뭐하는 놈이냐면. 관계대명사가 뭐하는 놈인지는 뭔지 알아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뭐하는 놈일까? 역할. 대명사와 접속사. 맞아요. 접속사. 접속사. 대명사인데. 얘가 그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문장에서 얹는 거를 넣어준다. 자. 보세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관계대명사 절이 이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봐봐. 내가 서련이를 좋아하는데 어떤 서련이야?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를 연주하는 서련이에요. 이해되니? 나는 좋아하는데 기타를 연주하는 서련이를 좋아한다. 이해됐나? 됐죠? 그래서 선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선행사. 선행사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관계대명사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행사 바로 뒤에. 왜? 얘가 뭘 해야 되니까? 선행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여기 있네. 선행사 어디 있니? 서련 맨 앞에요. 여깄네. 될까요? 서련 뒤에 와요. 될까 안될까요? 안되요. 이해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서련 나오고 그 다음에 후 프레스 디테크 써주고 어. 서련 다음에 후가 있어야겠지. 근데 후만 앞으로 가면 되겠니? 이상가족이야? 네. 프레스 디테크. 얜 누구 거야? 뒷문장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 혼자 가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해? 얘가 통째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 통째로 어떻게 해? 서련 옆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니? 불러봐. 서련. 프레스 디테크. 서련.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서련. 이 문장 주어 찾아봐. 서련. 서련이 주어. 동사 어딨니? 이즈. 동사 어딨어? 이즈. 여기 있지. 왜? 서련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서련이. 끼어들어간 말이지. 그치? 끼어들어간 문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주어 원, 동사 원입니다. 됐나? 자 가운데 거 봅시다. 주어 어딨니? 후가 주어네. 얘가 관계 대명사지. 주어. 플레이스가 동사. 주어 투, 동사 투에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장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주어, 동사, 동사에요. 되게 독특한 형태가 굉장히 하나죠. 잠깐 선생님이 요거를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이런 형태는 어떤 구조일까? 주어 1번, 동사 1번 어딨니? 맨 뒤에 있념이 동사 1번이에요. 주어 2번, 동사 2번, 얘가 가운데서 얘를 이렇게 수직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지금 그게 바로 이 형태의 문장이네요. 됐나? 됐습니다. 자 4번 갑시다. 동그라미 해보자. 동그라미 해봐. 어떻게 할까? 서련이랑 허리랑 자 뭐가 뭘로 변할까? 허리 허리? 뭐? 흠으로 변하겠죠. 그치? 자 이건 좀 이따가 알아서 해보세요. 5번 갑니다. 자 5번 맨 뒤에 무슨 짓부터 할까? 서련이랑 서련이랑 한 단어 허 뭐가 뭘로 변할까? 허리 허리 뭘로 변해? 얘 무슨 격이야? 주격 허리 주격이야? 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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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드 얘는 무슨 격? 소유격이야? 소유도 인공사야? 빨리 불러. 소유도 인공사는 허드 쓰고 정신차려. 취어 허러 허러 허드 쓰라니까 소유격이네. 그녀의 눈이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뭘 써야 할까? 뭐라고 써? 후즈 후즈 되니? 자 후즈 라고 씁니다. 불러보자 그럼. 서련 서련 뒤에 쓰면 안되지. 붙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서련 whose eyes are brown is pretty 됐지? 자 위에 것도 해봅시다. 가보자. 불러. 서련 얘 해야겠죠? 자 훔 탐 맵 이즈 프리티 주어 주어 서련 동사 이즈 됐죠? 묶어야겠지? 그치? 관계대음사 뭐야? 훔 자 주어 탐이 주어 매시 동사 얘는? 목적어 문장성분 이해 됐니? 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내가 차를 샀어요. 뭐래? 맨 처음에 뭐 할까? 동물학을 쳐야 돼요. 뭐랑 뭐랑? 어까리 어까리 그리고 잇츠 됐죠? 뭐가 뭘로 변할까? 잇츠는 무슨격이니? 소유대령 정신 차려 지금 뭐하는 거야? 초딩거 갖고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소유력 소유력 그치? 그러면 후 쓸까? 위치 쓸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소유력 사물이지 자 위치에 소유력 쓰란 말이네 뭘까요? whose 됐네? 자 가보자 불러 됐지? 마술 빨리 됐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whom은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후요 whom은 whom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왜? whom은 목적이고 whom은 주격인데 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니? 왜 그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알렉사란 whom top measure 그치? whom이면 문장 자 여기서 목적격이잖아.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썼을 텐데 여기다가 whom을 써도 되냐 그 말이야. 왜 되는 걸까? whom을 써도 얘가 목적어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어떻게? 주어 뭐야? 얘가 주어지? 주어동사가 이미 있어요. 그치? 얘는 주어가 아니야. 절대로. whom을 써도 목적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whom은 뭘로도 쓸 수 있어? whom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되니? 자 그리고 whom은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whom의 위치는 무조건 뭘로 쓸 수 있다? 대서로 쓸 수가 있다. 이해 되니? 한 가지 조심할 거 whom은 whom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있지? whom은 목적격은 그냥 whom이라고 바꿔 쓸 수 있지만 주격을 갖다 whom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같다 표시가 아닙니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생략을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할까?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생략할까요? 없어도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 말이. 이게 뭘로 쓰였다는 말이야? 목적으로 쓰였다는 말이지. 목적으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네. 됐나? 하나 더. 뭘 쓸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자... 어떻게 볼까? 여기서 볼게요. 자, 서련 후 플레이서 기타 있어요? 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왜? 그냥 주어잖아.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이해 되니? 여기 훔 승략할 수 있어? 없어? 왜? 목적어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했지. 얘 뭐냐면 그냥 뭐냐면 얘는 뭐라고 뭐라고 했다가 위치 워스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이 위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어요. 얘는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뭘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통째로. 이해 되니? 위치 워스까지 통째로는 생략할 수가 있어. 왜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이유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냥 지금 설명하면 많이 복잡해져요. 많이 복잡해진데 간단히 한번 던져보자면 얘 두 개 생략하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분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생략하면 분사의 형태가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됐어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됐고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통째로가 생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선생님이 그냥 이게 그거야. 한마디 하면 끝나요. 다 우리 몸에 있고 나면 선생님이 이게 그거다 하면 그냥 다 하고 끝납니다. 지금 굳이 애는 힘 뺄 필요 없어요. 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다시 한번 위치 워스 뭐뭐뭐 있는데 여기서 위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생략할 수 없어.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주격 관계사야. 근데 위치 워스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가 있어요. 통째로. 왜?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네. 워스 뒤에 또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도 흔적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워스 뒤에 어떻게 동사가 나오죠? 그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가 어떻게 나오지? 아 자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두 가지가 있지? 그치? 비동사 쓸 거면 비동사 쓰고 일반 동사 쓸 거면 일반 동사 써야 돼요. 두 개 섞여있는 경우 없어요. 그치? I was played a PM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막 이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have pp 같이 쓸 때 응. have pp는 have pp지 비동사는 없어요. have pp는 have pp잖아. 비동사 어디 나와? 없어요. 참고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b 플러스 ing. 아마 이메일을 하고 싶은 건가 봐. 그치? 비동사 플러스 ing야. 그치? 얘는 동사 아니에요. ing입니다. ing는 동사님? 혜연아. ing 동사님? 뭐야 얘는. 방금 전에도 했었지. ing는 뭐 아니면 뭐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동사예요. 명사 아니면 형사야. 이게 동사 아니에요. 알겠니? 이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써줘야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아 지금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많이 궁금해하니까 선생님 볼게요. 그러면. 내가 브라이언을 만났어요. 브라이언을 만났는데 who was standing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서있어요. 이해 됐지? 내가 브라이언을 만났는데 걔가 버스 정류장에 서있었어요. 자 이 중에 who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왜? 주격 공개되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who was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주격 공개비에서 플러스 비동사한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얘를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생략했더니 뭐가 등장하니? ing가 나오지. I met 브라이언 standing at the bus stop. 그랬어요. 이게 뭐냐? 버스 정류장에 서있는 브라이언. 어? 이게 현재분사네. 그렇지? 주격 공개비에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했더니 뭐가 되어버려? 분사가 되어버려요. 이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세금화는 수동태를. 자 좋아요.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주웠어. 뭘 주웠냐면 어? 리프를 주웠습니다. 이파리를 주웠어요. 그치? 근데 얘가 which was 이렇게요. which was fallen underground 했어요. 그치? which was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지. 얘 생략했더니 뭐가 돼? I picked up a leaf 그랬는데 fallen underground 얘가 pp가 리프로 수직하네. 근데 앞에 문자의 동사로 끝나면 어떻게 되요? 어? 앞에 문자의 동사로 끝나면 어떻게 되요? 동사로 끝날 수가 없죠. 주어 동사로만 돼있는 문자의 그럴 수가 없죠. 관계됨사가 되려면 아까 전에 동그라미 두 개 했었지. 반드시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돼요. 얘네, 얘네. 서별이. 왜냐면 관계됨사의 개념이 그랬잖아. 관계됨사의 개념이 아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직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관계됨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 되니? 그러니까 앞에 동사로 끝나고 이러는 게 그런 경우에는 관계됨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이해 되니?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후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후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어디다 쓰면 좋을까? 조금 복잡해졌네. 여기다 쓸게요. 후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자, 얘 얘는 생략 어때? 생략 안 돼요. 왜? 주격 관계됨사니까. 자, 얘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얘 뭐야? 훔이지? 자, 이 훔은 뭘로 바꿀 수 있니? 뭘로 바꿀 수 있어? 후로 바꿀 수 있겠지. 또 뭘로 바꿀 수 있니? 대수로 바꿀 수가 있겠네. 그죠? 그리고 생략. 왜? 목적격 관계됨사니까. 됐죠? 자, 얘 자, 훔은 뭘로 바꿀 수 있니? 대수로 바꿀 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생략. 왜? 주격이니까. 주격이니까. 됐죠? 자, 얘 이 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훔은 뭘로 바꿀 수 있어? 후로 바꿀 수 있고 또? 대수로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생략. 생략 가능. 유선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됨사의 구조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치?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타이탁하게 갈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관계됨사가 정리가 딱 되면 오케이. 자,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재 100페이지 봅니다. 자, 100페이지에서 1번과 6번만 해봅니다. 1번, 6번. 맨 처음에 무슨 시프트 해야 돼? 동그라미 못합니다. 동그라미 안 하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같은 거 동그라미 못합니다. 1번, 6번. 1번, 6번. неп Pork binge. 순서 2번으로. 물고 없는 이 정도는 twice 마실내. 만한 자 됐나? 1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줄이지 말고. 생략하지 말고 해보세요. it was 하면 되겠니? 동그라미는 뭐라고 했어? bicycle라고 it이랑 it을 뭘로 바뀌어야 돼? which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it이라고 써버리면 안 되잖아. 아 그랬어요? it이라고 불러서 가지고. I bought a bicycle which was made in, 하면 되겠지? 6번. 동그라미 어디다 할까? my cousin이랑 she 불러보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문장 더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관계림사가 등장을 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림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것과 바로 직결됩니다. 이해가 안되면 다음 시간에 관계 분사를 못해 먹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얘 관계 두 개 더 하래요. 관계림사로 한번 가보자. 자, 맨 처음에 뭐 할까? 맨 처음에 뭐해? 서련이랑 허리랑. 자, 뭐가 뭘로 변할까요? 허리. 허리 뭘로 변해? 자, 관계림사 뭐? 훔이야? 왜 훔이야? 왜 훔이야? 왜 목적격을 써야 돼 여기? 왜 목적격을 써야 되니? 근데 트루킹 위에서 있는 거에요. 투가 뭐? 그렇지. 그거잖아. 뭐가 있냐 여기. 투가 있지. 투는 뭐야? 전치사. 짝꿍 명사 뭐야? 뭐라고 불러?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지.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무슨 격이 있어? 목적격. 목적격. 목적격이에요. 이해 되니? 자 얘 목적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불러 이제. 뭐가 어디로 가? 뭐가 어디로 가? 빨리 불러. 오늘 트루킹 툴로 남기는 거예요? 아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배운 데는 해봐 빨리. 뭘 앞으로 보낼까? 훔을 갖다가 앞으로 보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안락사령? 훔. 훔. tom is. to. 참고로 이해는 엘 발음이 묵음이죠. 손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 talking이죠. talking. 자 오늘이. tom is. talking. 그 다음. two. 뭐? two. 아니 있는 대로 하란 말이야. 뭘 고민을 하니. 자 이렇게 됐지. 마음에 드니? 아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찝찝하지. 왜? 맞아요. 투가 찝찝하다면 제대로 배운 겁니다. 왜? 맞아. 전사는 항상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어? 전면구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치? 전사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얘 혼자 덩그러니 지금 남아있잖아. 그치? 혼자 덩그러니 있어요. 관계대문사는 여기 있는데. 그치? 맘에 안 들어. 얘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그치?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둘이 짝꿍이잖아. 세트잖아. 얘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마음에 안 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짓을 해? 둘 다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어차피 전사 보는 세트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러봐. 알라사령? 투. 훔. 탐. 이즈. 터킹. 됐나? 됐나? 자. 그랬더니. 얘가 뭐야? 전치사. 관계대문사. 그치? 자. 얘 어디서 끊을까? 예? 얘 어디서 끊어? 투 앞에. 투 앞에? 여기? 예예예예. 얘 어디서 끊이야? 여기서 끊어버려? 후. 앞에서 끊어야겠지. 그치? 얘 어디서 끊을까? 투 앞에. 투 앞에서 끊어야겠죠. 그치? 자. 얘 마음에 드니? 아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뭐가 별로. 뭔가 별로 말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자. 관계대문사의 정의지. 관계대문사. 무슨 말이야? 관계대문사는 무슨 말이야? 그렇지. 관계대문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문장 연결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문장 연결하고 또? 명사 대신. 그러니까 명사 대신 뭐냐고? 무슨 역할이냐고? 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주먹고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문장 연결하고 주먹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중에서. 자. 얘가 문장 연결하려면 문장이 어디 있어야 돼? 풀칠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붙이려고 하는데. 자. 문장에 어디 있어야 돼? 붙이려면? 맨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긴 문장에 맨 앞에 있어야 문장에 붙을 거 아니니. 근데 투가 걸리적거려요. 마치 풀칠하는데 모래가 막 묻어 있어.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자. 얘가 문장 연결하려면 이 훈이 뒷문장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걸리적거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전치사 혼자 덩어리 남아있어서 마음에 안 들고 얘는 관계대문사 앞에 전치사가 껴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래서. 둘 다 맞는 걸로 합니다. 와. 이유가 참 독특하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둘 다 맞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둘 다 마음에 안 들는데 그렇다고 둘 다 안 쓸 수가 없거든. 둘 다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둘 다 맞는 걸로 합니다. 개어이 없죠. 자. 둘 다. 실제 그래서 둘 다 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훈은. 뭘로 쓸 수 있다? 훈. 그리고 뭘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뭐가 가능했어? 생략이 가능했죠. 자. 얘는 무슨격이야? 일단. 목적격이죠. 그죠? 목적격 번개냄사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 이건 별로 교육적인 건 아닌데. 그냥 드라마라고 치자. 어? 드라마라고 치자. 드라마라고 치자. 자. 드라마 말해서. 막 그. 그녀가 옆에 있는데. 그녀가 옆에 있는데. 막 갑자기 옷을 벗고 있던 나이. 자. 나이트로운이 막 향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되니 안 되니. 그녀가 옆에 바로 옆에 눈 딱 벌겁게 뜨고 있는데. 짚어보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옷을 막 갖고 있더니. 그. 무도회장으로 막 갑니다. 그럼 되요. 안 되요. 같이 가요. 아. 네.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녀가. 어.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또. 그러면서. 아. 이 반지가 되게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반지가 걸리적거려가지고. 무도회장 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녀가 옆에 눈 벌겁게 뜨고 있는데. 내가 딱 눈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반지를. 자. 이러면 어떻게 되니? 어. 맞는 것 뿐만 아니라. 한 2주 갈 것 같아요. 이거. 무릎. 자. 됐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녀가 눈 벌겁게 뜨고 있는데. 반지 빼면 큰일 나요. 이해감감 외우세요. 알았지? 자. 그리고. 음. 자. 어. 아무튼. 자. 그런다. 그 말이야. 뭔 소리냐면. 근데 그녀가 없으면. 내가 모든 변신을 하든 반지를 빼든.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안 돼요. 하면 안 되지만. 자. 변신을 하든 반지들끼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아무튼.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아. 저 두 개 다 삭제한다고. 네. 자.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녀가. 옆에서 두 눈 시뻘게 뜨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해요. 투 후. 돼. 안 돼. 이 M이 반지예요. 반지 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변신합니다. 돼. 안 돼. 생략. 안 돼요. 그 어떤 변화도 안 됩니다. 그녀가 옆에 딱 붙어있으면. 이해 되니? 떨어져 있어요. 후. 반지 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았는데. 네. 변신. 생략. 다 가능합니다. 이해 되니? 그래서 전신사와 관계정사 이 두 개 짝꿍이 붙어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안 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모든 변화가 다 가능합니다. 이해 됐나? 네.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좀 필요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하. 물을 넣지? 물을 넣지? 일단 101페이지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에 1번을 푸는데 땡땡 하지마세요 땡땡 하지 말고 다 쓰세요 1번 문제만 빨리 해봅니다 1번 문제만 하나씩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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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나? 불러봅시다. 자, 첫번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whom I've never seen Suzan, 그 다음에 whom Mark fell in love with 됐죠? 그 다음 I've never seen Suzan, whom 뭐 whom이 아니라 who 가능하겠죠? 그치? who, Mark fell in love with 까지 그 다음 I've never seen Suzan, 그 다음에 that Mark fell in love with 그 다음 생략하고 Mark fell in love with 그 다음 with whom Mark fell in love 됐죠? 됐죠? 그 전부 다 다 가능한 문장들이에요. 그치?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뭐냐면 아까 관계대미사에서 아까 한 개 안 한 거 있었어. 뭐야? 왓이지? 그 뭐니? 하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왓은? 또라이라고 했지? 진짜 또라이예요. 봅시다. 일단 자, 일단 이 세 개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at, who, 위치는 다 똑같다고 했죠? what, 혼자 또라인데 왜 또라이냐면 일단 문법체계 모든 문법체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봐보자. 모든 문법체계에는 선행사 포함, the thing, 위치 요렇게 적혀있습니다. 선행사 포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게 뭔데? the thing, 위치는 무슨 말이야? 자, 요렇게 그 what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설명해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게 설명해놨어요. 문법체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문법체계에 요렇게 적혀있어요. 자, 근데 얘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합니다. 자, that, who, which 얘네는 어 명사가 몇 개짜리 that, who, which 얘네 명사가 몇 개짜리일까요? 어? 봐봐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자. 설연 who plays the guitar is pretty 그렇지? 자, 이 who는 명사가 몇 개짜리야? 한 개로서 무슨 역할을 했어? 주어 역할을 했지? 그렇지? 그치? 자, who, which, that 그거는 얘네는 전부 다 명사가 몇 개짜리야? 명사가 한 개짜리에요. 오케이? 네, 명사 한 개짜리입니다. 앞 문장 꺼야? 뒷 문장 꺼야? 뒷 문장 꺼에요. 그치? 자, 결론 말할게요. 그럼 what은 뭐하는 거냐면 얘는 명사가 두 개짜리입니다. 혼자 또라이에요. 명사가 두 개짜리 해가지고 하나는 뒷 문장 꺼 또 하나는 앞 문장 꺼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얘랑 얘랑 그럼 차이점이 뭐니? 하나랑 두 개가 뭐에요.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봐볼까요? 그럼 공통점만 봐볼까? 얘랑 얘랑 공통점이 뭐야? 뒷 문장 꺼. 뒷 문장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네. 그럼 얘 차이점은 뭐야? 앞 문장 꺼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 이해되니?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지금 위치야. 그치? 위치나 대치나 다 똑같으니까. 얘가 위치에요. 위치인데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면 어디서 끊기겠니? 얘 앞에서 끊기겠지. 아,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얘 뭘까요? 선행사야. 아, 이 말이 이 말이야. 이해되니?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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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니? 자, 한번 이해해보자. 러핑 위치야. 어디서 끊을까? 러핑 앞에서 뭐라고? 얘 어디서 끊어? 위치 앞에서 끊어야죠. 그렇지? 자, 위치 명사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 앞에까요? 뒤에꺼야? 뒤에 문장꺼. 자, 얘 명사지 더 띵이니까 명사에요. 앞문장꺼야? 뒷문장꺼야? 앞문장꺼. 아,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네. 이해되니? 즉 선행사 포함 더 띵 위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명사 몇 개짜리야? 두 개짜리. 하나는 누구꺼? 하나는 앞에꺼 또 하나는 뒤에꺼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왓의 정리가 끝나요. 개심네. 이 시험을 갖다가 괜히 요렇게 공부를 하니까는 영어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바보까? 이제 문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2번서 한번 볼게요. 2번서 한번 얘는 뭐 넣고 얘는 뭐 쓸까요? 얘는 뭐 쓰고 얘는 뭐 쓸까? 뭐 쓸까? 불러봐. 위에는 네. 위에는 네. 밑에는 와. 확실한가? 네. 자, 분석해봅시다. 관계자 형사. 앞에는 주어, 동사가 절대 안 된다고. 음? 아니, 보세요 일단. 일단 볼게요. 자, 주어, 동사. 얘 뭐니? 목적어. 됐죠? 자, 뒷문장 봅시다. 어디서 끊을까 이거? 텔 앞에서 끊어야겠죠? 그치? 뒷문장. 얘, 주어, 동사. 뭐가 필요하니? 얘는 문장성분이 뭐니? 목적어. 됐나? 됐어요. 자, 보세요. 얘는 명사 몇 개짜리야? 목적어 그냥 한 개만 쓰였네. 그치? 앞문장꺼, 뒷문장꺼? 음. 뒷문장꺼네. 됐죠? 자, 이 자리에 없다고 쳐요. 빈칸이라고 쳐요. 문장 분석하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됐지? 자, I have. 뭐가 필요하니? 목적어.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얘가 목적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갖다가 니네가 그냥 친구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 딱 앞에 서서 야, 나 가지고 있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할지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겠냐? 뭘 삐꾸야? 그럴 거 아니야. 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치? You want.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하지. 뭐라니? 뭐가 필요하니? 목적어 필요하네. 그치? 얘 명사 몇 개짜리야? 두 개짜리. 하나는? 앞에 거 또 하나는? 뒤에 거. 여기 뭘 쓸까요? what? 됐니?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 관계대문사 앞에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그랬었지? 선생님이? what? 뭐라고 했었지 아까? 또라이예요. what? 혼자 또라이예요. 모든 관계대문사, 관계부사 앞에 전부 다 성인사가 필요합니다. what? 혼자 또라이예요. 되니? what? 혼자는 이렇게 명사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자, 4번 해볼까? 이게 뭘 쓸까요? what? 왜? 자, 한번 분석해보자. 분석해보자. 주어,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동사. 목적어야? 목적어야? 어? 목적어야? 보어겠지. 비동사 뒤니까 보어겠네. 됐지? 자, 동사, 동사. 어떤 느낌이 드니? 목적어, 동사. 동사, 동사. 어떤 느낌이 들어? 얘랑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놈입니다. 동사, 동사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끊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니? 자, 그럼 봅시다. 주어, 동사. I want. 뭐가 필요하니? 목적어. 목적어 필요하네. 그렇지? Is your back. 뭐가 필요하니? 주어. 자, 이 자리는 명사 몇 개짜리일까? 두 개짜리. 답은? what. 되니? 그게 쉽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보면 관계대미사 what 선택, what 고르는 문제가 제일 쉬워요. 자,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봅시다.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안전할까? 불안전할까? 왜?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없다고 치는 거야. 손가락을 딱 가리고 없다고 치잖아. 없다고 치면 뒷문장이 you have. 완전해 불안전해? 불안전하지. 그렇지? 됐? 여기 그러면 이 앞문장은 완전할까 불안전할까?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뒷문장의 역할을 하나 수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가리고 없다고 치고 보면은 목적어 자리야. 비어있을 거란 말이야. 자, what을 한번 볼까요? what 뒷문장은 완전할까 불안전할까?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러겠지? 자, 앞문장 완전할까 불안전할까? 불안전합니다. 왜? 얘가 명사 몇 개짜리니까? 두 개짜리잖아. 하나는 앞에 거 또 하나는 뒤에 거. 그러니까 앞문장에 얘가 역할을 수행할 자리가 하나 비어있어야 되고 얘는 뒷문장이 하나 비어있어야 될 거야. 이해 되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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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exactly St. 옵. 감사합니다. 자, 암기 먼저 줬습니다. 암기, 문장형식과 투명사 동영상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문제 알죠? 문장형식 테스트와 투명사 동영상 교재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교재 11페이지와 11페이지, 64페이지 암기합니다. 문장형식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암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강 8강을 다 풀어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 이렇게 필기 옵니다. 자, 게임 좀 나눠줄거에요. 그렇지? 자, 음 모덕종이 아직 안 돼 학생이지? 그정? 정리하고 어, 이 자리에서 할게요. 움직인거에요. 이 자리에서, 모덕종이 안 돼 학생이 다 마무리하고 문장을 만들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모르고 앉아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 문제를 해 주시고 문제 유지해 다시 보시겠어요. 그렇지? 네. 네, 몰라. 음, 잠시만요. 일단 이거 두고, 잠시만 문제에만 풀어 주겠습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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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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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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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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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에서 놀고 있나?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실컷에. 선생님. 접속사가 두 개 쓰일 수 있어요? 한 문장에? 네? 한 문장에 접속사가? 두 개가 쓰일 수 있어요. 아.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 접속사는. 두 개가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어동사. 접속사는 문장에 연결한 적이라고 있지. 뒤에 또 문장에 연결할 때는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세 개면 접속사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아랑. 히어로. 빈칸이. 어떤 빈칸이. 이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지금 질문할 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게요. 알죠? 잘 체크해 두세요. 정답될 것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자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네. 어? 잘했어. 다 됐어요? 자. 아직 오답 중에 안 돌아가세요? 네. 다 됐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캡처가 접속사가 아니에요? 응? 자. 일단 끝난 곳은 일단. 그렇지. 아직 그거 안 받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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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민척.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날이 가. 네. 근데 그 시스템으로 선생님이 아는 것까지 쓰라고 해서 썼는데 제 질문은 아마 좋아할 마음이 없어서 저 말고 다른 거 외우는 기계 시험이었잖아요. 그 뒤에 거는 다 외우는데 이 거는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출 썼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받은 거는 딱 남자일 거예요. 제 거는 우리 치료 비용이고요. 아, 딱 남자일 거야. 제 건 안 했다고? 네. 그거는 제 건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어서? 그 뒤쪽에 저거 있어요. 있었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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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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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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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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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